다음 회사도 시원한 바깥습니다. 우리 신석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 이게 나랍니까 9.19 평양공동선언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제기점도 전혀 없이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송들인제 넘기고자 하는 이 정문서가 바로 9.19 평양공동선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한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대한민국의 안도주권을 포기하는 여작혐의로서 대전국이나 사인할 수 있는 굴용적인 사인 문서 이게 바로 그 문서올시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태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 외교부의 시작이라고 하는 불판경화 이 여인이 세상에 미국과에서 무슨 얘기로 그렇게 망발은 없겠습니까 영변 핵식에서는 그것까지도 이미 다 돌장 다 본거고 불여먹을 때는 다 불여먹을 때는 다 써먹을 때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 파기한다고 해서 폐기한다고 해서 파는 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교부 장관 이란 분은 여인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고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란 분은 미국 가서 김정은이 등별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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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부대변인 노릇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세계 언론이 전부 다 귀환향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것이 이렇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벌써 여러분 강경화 장관 때문에 국민들 스트레스 때문에 강경화증 걸리게 생겼어요. 벌써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비핵화라가 제일 수목적입니다. 그러면 ijn국의 lesb 긴 Philadelphia 공정은 개뀙 공정은 공정은 문법적으로는 조소여 목호 죽격 목적격 폭격 모두가 다 개정은 만을 위해서라는 대한민국 전국으로 시작! 못 쏘는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인간들입니다. 이런 인간들 고속도로 타지 마라. 저희들이 고속도로 탄 자격이 돼! 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오시는데 독일 파월 장검들의 예수 행동을 맞춰서 벌어온 돈도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놓을 때 야당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김대중이, 김영삼이, 자기 졸개들 다 끌고 가서 고속도로에서 벌려들 풀어두었어요. 여러분 만약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재를 쓰이서라도 그걸 고속도로 놓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은 싹 지우고 어디다 되냐고 해서 김일성이, 김종인이, 김정은이 이 상대 독재의 세승만을 위해서 거기다가 목숨을 버는 것들이 바로 저희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이래서 여정죄로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고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던 나라가 신업률이 17년만에 최악이요 신업자가 125만 명이고 그리고 신업급여가 역대 최고로 63년 3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청년 고용이 지금 절벽상태가 있습니다. 왜 이 잘 사는 나라가 이게 뭐냐? 이걸로 낙후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절벽상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미 안보충권을 포기하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고 앉아있을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들고 국민의적 경화운동으로 여러분들이 일어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가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뭐 제재를 완화했다가 안되고 다시 돌리자. 예! 야! 중신아! 문재인! 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계 졸업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쌀값에 폭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쌀값 폭탄이 바로 쌀값 폭등이 북한 피난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마다 정부는 무슨 것만 있으면 무조건 드루키냐 무조건 덮어키냐 무조건 눌렁키냐 무조건 가격키냐 무조건 변명키냐 이 정부에서 아니라고 의자체로 한길메타를 걱정하면서 규진한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등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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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ING 끌고 가서 우리 유대인들을 개, 소, 돼지, 굶음, 시 두려워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안이 안 죽어도 그냥 끌려가서 방만 내게도 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재벌들을 줄줄이 끌고 이불에 올라가는 그 쇼, 그 나고 하지 말라 이거야. 언제든 정패대상이라면서 언제든 두드려펴서 언제든 탐옥성에 처치고 있는 적이 다시 귀를 끌고 해서 그래서 귀를 끌어가지고 경향에 가서 뭘 어떻게 도장을 찍었는지 사회를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이거 경각심을 가지고 이거를 주시해야 됩니다. 벌써 대신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다고 말함수라는 기독교인이 일어서야 됩니다. 벌써 젊은이들이 일어섰습니다. 이 나라는 소방이시다. 젊은이들이 지금 와서 온 것을 쭉 봤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났고 다 대학교에서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안 일어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벌써 기독교계입니다. 맞습니다. 기독교계가 평화의 주에 있어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성전 뒤에다가 무얼을 써붙이느냐 평화, 통일, 자유 뭐 이따운 것이냐 계속 써붙이고 글개글금을 걸어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소식이 전태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 자유!